자, 오늘은 퓨즈맨 가볼께요 머리에, 머리에 퓨즈 달고 있는 거 웃기네 이끄죠 어, 아씨 뜨거워, 아 뭐야 바닥에 이렇게 돼있나? 아, 아이 위에 뭐야 저거 낙지 아이씨 슬라이딩도 못하고 탁 얘는 없앨 수가 없네요 이건 어떻게 지나갈까? 자, 일단 내려왔고요 어, 저거 열기 전에는 못 죽이네 드론 모임 아야 지금 아야 지져지네 근데, 근데 막 엄청 아프진 않아 아야 와 이거 살짝 띄워야 되네 자 자 죽이고 갈께요 아 됐고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이고 가요 일단 어? 어떻게 가야되지? 일단 강아지 타고 지금 올라가서 지금 올라가서 지금 올라가서 뭐야 아 밑에 애들이 걸리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 닭자가 있는 줄 일단 가고 에이티 이렇게 쏘고 쟤 먼저 다운 투 오케이 숨고 이 다음 쏘 그렇지 어 아 들어가고 들어가고 아이고 가가가 아이템이 왜 안 나오죠? 이거 오랜만이네 그렇지 그렇지 아이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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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고고 그렇지 그렇지 지금 그렇지 멋지다 아니 아이템 주세요 근데 체력 어 아 무섭고 아 여기 맞는구나 아 여기 여기 안 맞아요 다음 다음 한 번 더 그렇지 들어가시고 중간 보스요 어 뭘까 어 일단은 예로 한 번 해보고 아 아이어 아 아 죽었다 아이어 좀 다먹는 것 같아요 아 아이스도 좀 해볼까 근데 엄청 잘 먹진 않는데 얘 아닌가봐 파이어도 아니고 아이스도 아니고 아 눈을 맞춰야 되네 음 난 아이템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여기 불바닥이에요. 밑으로 지나가시고 어디로 가야되냐? 여기가 맞네. 근데 저 박쥐 좀 죽이고 갈게. 아! 오케이. 아 또 나오잖아. 또 죽여버려 얘. 아 죽여버려. 아 저걸. 새록 아이템을 떨구네. 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. 여기 못 써 있네. 아 저 붙이면서 죽이고 가야돼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그렇지 아 또또또또 아니 왜 두말이었잖아 아 계속 생기네 쟤 어떻게 죽여야 될까 그냥 가가가가 으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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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이 밑에는 못 죽이네 넌 맞아 오케이 뭐야 얘 어어? 어 너무 아프고 쳤네 올라가시구요 아이씨 왼쪽 왼쪽 지금 오케이 뭔데 이거 아 지금 아 조금 늦었다 어 아파 아파 에너지 탱크 근데 어 못 참지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그치 아 까비 어어 보스전이다 두루두룸 뚠뚠 아니 퓨즐 아 퓨즐 아 퓨즐은 너무 웃기게 생겼네 어우 야 조심 아 아씨 뭐 이렇게 돌려 공격을 어? 이 자식이 뭐야 뭐야 어 이 자식이 아 아 겁나 아프고 아하 일단은 애들로 마구 때려 아 다 썼니? 벌써 다 썼어 아니 아 어우씨 에 정신없어 아아 아이 옳은 쓰레기여 뭐야뭐야 아씨 뭐 얘 어렵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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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오오 뭐가 오소야? 너가 오소니? 아 아오 어? 아 오케이 빡 집중했다잉 다시 시작 한 번도 안 했어 이거는 15분만 했겠네 아 이제 롱맨 껌이구만 근데 얘 마무리 봐도 너무 웃기게 생겼다 얘는 땅바닥을 타고 흐르는 전기탄 아 요런 아 바닥에다가 하면 아 바닥에다가 하면 요렇게 땅바닥을 타고 흐르고 위로는 이렇게 쏠 수 있다 이게 좋네 땅바닥한게 하오 기어는 하오 기어는 아 전화 비증가에서 관통한다고 오케이 아 뭐야 반 정도 했나 반 이상 했나 로봇 저기 뒤에 숨어있네 애들이랑 박사님 많이 늙으셨네 역시 대학생 때랑 많이 다뤘 박사가 뒤돌아보니까 애들이 쏙 들어갔어 이번엔 또 왼쪽으로 왔네 러쉬 제트 러쉬 제트가 뭐야 대쉬 대쉬임 러쉬야 아 러쉬가 개구나 러쉬 제트 아 더 높이 뭐야 이거 아무튼 얘를 타고 다닐 수 있나 이렇게 타고 위용 이렇게 가는 건가봐 아 아레스로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었구나 암튼 억히